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데리시고 게스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의 습관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기도가 습관이셨고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교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통로였어요 동시에 두 번째 왜 이렇게 습관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주님이 기도가 습관이셨고 삶이셨고 그래서 죽음을 그것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감남산 올라가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죠 감남산 올라가는 게 아마 이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이곳은 이 시대의 감남산이 어딜까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낮에도 월요일만 빼고 화, 모, 수, 목, 금, 토, 주일 하루 종일 열려 있는데 금요일 날은 새벽부터 밤 12시 올 나이 토요일 날 이어지도록 그냥 열려 있는데 3층에 방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골방이 되죠? 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이스라엘 팀 안 할게요 어제 얘기는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좀 토요일 날 걷고 싶어요?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우리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먹고 우리 거르러 파우러스 버티스 가자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거긴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알려주시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제 큐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40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템테이션을 또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왜 잠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 시험에 이해라 그랬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기도한 말씀을 하나라고 그랬어요 성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였어요 내 뜻을 고집해서 이루어가는 것은 반람의 기도예요 반람은 길보아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우리의 기도 응답 받습니까? 내가 끝까지 고집부려서 반람처럼 길보아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바뀐 나이다 내 뜻이 아버지 뜻으로 바뀌는 게 기도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전문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뜻이 아버지 뜻으로 바뀌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게셀만의 동산의 기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이 떨어지시는데 이 땀에서 핏물이 섞여 나왔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화난, 핏박 어떤 것들이라도 이런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역사시게 되세요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내려오려고 하시는데 가로누자가 대제재장들과 성전경비재장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제일 앞장서서 올라와서 오자마자 우리 주님께 키스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니 잡아가라 싸인이에요 사랑에서 악수하고 사랑에서 키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니 그를 잡아서 데려가라 이 장면을 보던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내 동료였어요 같은 죄자였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잤어요 같이 선생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참겼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폭발하고 의분을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성경이 급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제일 작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떨어진 길을 다시 집어서 그 아마 씻으셨겠죠? 모래도 묻고 먼지가 묻었을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보면 22장 51절이에요 51절 이것까지 참으라 억울한 것 같지만 불공평한 것 같지만 너 이것까지 참아야 돼 이것까지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내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것까지 참아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해 못 이겨서 성질을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리고 하고 싶은 짓 다 해놓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파괴, 파멸, 캄캄함이에요 껄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까? 내가 왜 그래가지고 껄껄하다가 끝나요 캄캄함 누구도 도움되는 일이 없어요 거기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나도 죽고 주위도 죽어요 참 말이 중요해요 주위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해를 받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진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어요 설교에 혹시 도움될 게 있나 해서 봤는데 제가 잘 아는 김영애 씨가 어제 죽었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 철아빠 철아빠 예수비도 그분? 잘 모르겠어 아니 안 다음에 한국 갔는데 전도도 안 했어?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나왔지 그럴 땐 그냥 나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갔는데 만날 시간이 있었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췌장암이 간을 전해대고 외에 전해대고 온몸에 전해대서 죽었어요 이분이 무슨 양복점 드라마 영자집사 무슨 양복점? 몰라? 나 아는 줄 알았네 누가? 혜림 자매 무슨 양복점? 월계수 아니 경석경제 잘하는구나 월계수 양복점에 그 엄마 역할을 했지 그치? 그거 나도 봤어 많이 못 보고 조금 봤어요 재밌더라 그거 거기 큰아들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거기서 아주 이상하게 나오더라 어쨌든 간에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오래전에 황토팩 집사님 황토팩을 만들어서 데이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1700억을 벌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영돈 PD이라고 있어요 이영돈 PD 이분이 KBS TV에서 이것을 고발한다 에서 이 황토팩에 중금속이 있어서 아주 해를 준다라고 두 번이나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 나가는 바람에 이 김영혜스는 쓰러지고 한 3년 동안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리고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근데 3개월쯤 후에 드디어 결론이 났어요 아무 해가 없다 거기 나오는 금속은 유익을 준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울해요 두 번씩이나 막 증거를 대면서 이게 해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야 참 메스미디어 무섭구나 저때도 그랬지만 정말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이렇게 무섭구나 사람 하나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지 고소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뭔지 아세요? 너희 KBS TV와 이영돈 PD는 김영혜스에게 사과해라 이거예요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냈어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말고 이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말이 무섭습니까? 이것이 방송만입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만약 그때 우리 김영혜 씨가 정말 예수 안에 가했다면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인생은 달랐을지도 몰라요 상처를 받고 그게 몸으로 오게 되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침묵으로 말없이 참으셨어요 침묵으로 제가 75년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나와서 신문을 보니까 천장까지 이렇게 아버님이 모아놨는데 차 있어요 그 기사를 보는데 와 이건 말도 아닌 기사들 십자가 위에서 가심열류관을 정말 십자가 위가 아니라 정말 로마 병절에 대해 자칙을 맞고 가심열류관을 가급적으로 쓰여갔을 거예요 팍 들어왔을 거예요 비가 축축축 들어왔어요 양팔과 양팔목에 대못이 박혔어요 가슴에 창으로 무참하게 찔물 받아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셨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 십자상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고통을 주님은 침묵으로 말없이 참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주위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 육신적으로 아픔을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가정의 사업에 피눈물 나는 아픔 갖다 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입니까 성경에서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모세의 법을 지키길 원해요 칼은 칼로, 이는 일로, 눈은 눈으로 욕하면 욕하고 죽이면 죽이고 뺏으면 뺏고 모세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어렵지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인내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아픔을 참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참으셨어요 공개적으로 이것이 참 크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참는 거예요 이것까지예요 63년부터 65절에 보니까 주님을 해롱했어요 주님을 서론 앞에 채찍으로 때렸어요 눈을 가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낄낄끌거리면서 야유합니다 제가 예수역을 해봤잖아요 249의 예수역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밑에서 낄낄끌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한 60여 명의 군종들이 밑에서 땅을 치며 웃으면서 하하하하는 모습이 들립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중에서 마텐마가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모욕이죠 뺨을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뺨을 때리다면 이런 모욕이 없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벌거벗겼어요 그림에는 사진에는 가린 것이 나오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뱉겼어요 그리고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서른 앞 때 매를 맞으실 때 한 대마다 등이 쫙쫙 갈라지는 매를 서른 앞 때 맞으셨어요 뼈가 보일 정도로 지나가는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비웃었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 전에만 해도 우리의 왕이 되소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수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질렀고 지금은 비웃고 있을 거예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참으셨어요 우리 주에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악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러셨어요 해기하고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페이스북에 조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페이스북에 조인한 사람들은 거기에가 크리스찬이에요 거기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교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참 마음이 아파요 거기 나오는 글들을 보면 욕이 나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욕들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을 짓이기는데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리스찬은 그를 죄를 미워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미워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노래가 되어서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해했는데 성경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놀아나고 있는 거죠 죄를 미워해야 돼요 촛불 중에도 죄를 미워하고 타격기 중에도 죄를 미워하고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틀렸습니까?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뉴스를 보면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오는데 보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하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이거야 웃어요 무슨 짓을 하든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이들이 모습처럼 저에게는 보여요 미국의 신문을 보십시오 똑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매스미디어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지금 도둑질해가는지 몰라요 성경만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죽이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야 돼 우리가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노예가 돼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서서 세상의 판사들에게 교회가 지시를 받고 목사가 되라 너는 안 된다 이 교회는 네가 가져라 다 세상에서 교회를 오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가고 있잖아요 문제 있는 거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도둑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식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감정으로 주먹으로 싸우면 힘으로 싸우면 절대 안 돼요 사건이 더 커지고 손해만 더 보게 돼요 이때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달려 우리 위해서 온 인류 위에서 희생하신 돌아가신 죽으신 침묵으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로만 이것까지 참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도 참으셨어요? 공개적인 모독도 참으셨어요? 억울함도 참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도 참으셨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때 그 심정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 주님은 한마디 원망하는 말 안 하시고 그것까지도 인내로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까지도 참으라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 정도는 유다가 끼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의 열두 명이 제자 중에 유다가 끼어 있잖아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 사이에 유다가 끼어 있을지 몰라요 그들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나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평생도록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딸겠습니다 허는 사람들 중 한 명은 유다가 아닐까요?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보면 안 되지만 저는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는 동안 이 시간 아니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몇몇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어요 심지어 저는 과거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나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 목사도 가까운 사람이 있죠 열두 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버만 데리고 다니시던 주님 그것처럼 사역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저를 떠나니까 지나가면서 톡 던지는 말씀이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왜 그 모양입니까? 하고 갔는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다 아닌데 한두 명일 텐데 그러면 집사님은 속으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분도 있었어요 정말 동역자라면 정말 살아간다면 뭐 해야 돼요? 그런 아픔을 옆에서 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손에 손을 잡고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다른 유다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제자 열두 명 중 한 명이 유다가 주님을 팔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인가 어느 누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배반하는 날 여러분 버리는 날 꼭 두고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핸들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화로, 분노로, 혈기로 안 됩니다 우리가 모서의 법대로 하면 순간적인 쾌락이 옵니다 승리감이 순간적으로 올지 모르지만 그 뒤에 오는 쓰디슨 고독과 절망감과 패배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를 망치고 주의를 망칩니다 이때 우리들 집작합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외롭게 변명해 주는 자 하나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입을 다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까지 참는 비결로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조화의 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내의 표현 방법은 뭐예요? 침묵이었습니다 어떤 땐 침묵이 줘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입을 안 여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아주 강교하면서 입을 안 열면 그건 강교한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죄를 컬스하면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입을 안 여셨어요 오직 십자가 침런을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축복이었어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자기의 half-mother를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연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고 명하십니다 원망의 말 없었어요? 싸우지 않은 말 없었어요? 독이 섞인 말 없었어요? 악담 없었어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우리의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막이 놓은 우리 속에 있는 거구란 마음 상처받은 마음 배신받은 마음 이런 마음이 튀어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오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독서요 악담 저주밖에 안 나와요 막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독서요 악담을 저주하는 거에요 잘 자나보자 저주하는 거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야구서 3장 6절에 보니까 현은 우리의 말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망합니다 독과 같아서 이 말이 가 닿는 사람은 독약을 여쭙습니다 성령으로 허지 않는 바람 이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입을 다물고 이때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에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디모델에서 4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정말 인내심의 가장 좋은 편은 입을 다물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삼을 가져온 서 5장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스서 6장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에요 여러분들 10편 141편 3절을 보십시오 다윗 믿음의 선배도 10편 기자도 여하여 내 입에 파수권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내를 표현한 방법으로 첫째는 침묵을 지켜서 하셨지만 한 걸음 더 나가 적극적으로 나를 해치는 자를 이게 선을 행하셨어요 죽이려고 따라와서 몽동일 등 그 대제스장의 종 말고의 귀를 집으셔서 붙여주시는 거로 고쳐주시는 거로 사랑의 인내를 표현하셨어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러나 이것 할 수 있는 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비푸는 방법으로 인내를 표현했어요 마태봉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어요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 원수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라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아요? 하나님이 갚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아 이것을 주님이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붙잡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